조계종 2상급 승가고시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한스님은 어제 2급 성적 우수자 지장스님, 상급 성적 우수자 성재 종진스님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교육원은 지난달 김포중앙승가대에서 출가 10년 이상 스님을 대상으로 상급을, 출가 20년 이상 스님을 대상으로 2급 승가고시를 진행했습니다. 고시위원장 지한스님은 불교 역사상 승가고시가 잘 될 때 불교가 발전했다며 수상을 계기로 더 분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